. . 됐나? 된 건가? 여기에 침낭 두 개 들어갈 것 같냐? 뭘로? 침낭 침낭 박스 하나 침낭이 들어가나 봅시다. 이렇게 침낭 하나를 놓고 큰 상자가 들어갈 공간은 절대 안 나오니까 작은 나무 상자라 이따가 네 침낭도 여기 옮기고 여기를 집에 최중심이 돼 최중심으로 만들고 침낭이 들어가기 침낭을 들이기 때문에 침낭을 들이기고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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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 굴러 가요.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이 라인이 이렇게 되니까 문을 여기를 달면 안 되는 건가 그럼 벽이 한 겹 두 겹 더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손을 옮겨주세요. 손을 제거하고 3,000개 있다 꼬작 그거밖에 안 되네 꼬작이라니 이렇게 힘들거든 너 찜 줄까? 어 야 이 쓰레기 뭐 어때? 음 야 만두 니도 침낭 하나 떼어서 여기 옮길래? 어디? 저 제일 최중심부에 침낭 하나 놨더라 어 바로 설치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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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시퍼 터지면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일단 그래서 최대한 안쪽으로 놔뒀어 일단 그래서 최대한 안쪽으로 놔뒀어 자 이제 침낭 놔둬 템 수비지 근데 어? 그래도 일단 뭐 숨길 건 따로 숨기더라도 저 정도 해놔야지 뭔가 뭔가 나무 좀 많이 필요한데? 이거 뭐한 거라서 나무가 다들 많이 없다 잠깐 잠깐 야 나무 많은 곳 한번 온전 갔다올까? 음.. 뭐 템 챙겨서 그래버가 떠는 것도 괜찮을지도 나무하는 곳 어디있지? 그걸 모르겠네 산 넘어와야지 산 넘어와 뭐있냐 산 넘어와 뭐있냐 산 넘어와 뭐있냐 산 넘어 이거를 최소 돌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시원히 들이 같은 겁니다 있어 둘이 있다고? 어, 채광기 있어 채광기 뭐야 이거 나 들이니래 벌 먹기 응, 없어 그건 테라이아 치라는 거 아닌데 윗떡을 부수면 다 부신다는 거야 나무킥이 너무하지 않아 어딜 보자 산이 넘었습니다 산 너무 높다 나무 다 쓰지만 skew уст 우리 고양이 좋았는데 쪼겨났어 우리 뿐 두어 락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강화합금 야 고급철이고 먹이 엄청 뜨네 할랍다 고급철이네 고급철이네 이렇게 강화합금 문 하나만 뜯게 이제 제일 단단한 거 아 고급철이네 다 들고 왔는데 응? 고급철이네 다 들고 왔는데 나 만들 거 있어 응? 그 다음에 응? 아 집 문이 여기가 아니지 오케 문 설치 야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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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물쇠 오케이 자물쇠 달았고 야 바로 살아있는 볼목기 인간 볼목기 그 다음에 큰 상자 큰 상자 어디갔지 자 됐고 됐고 오오 야 근데 빨리 해야지 오늘 자겠다 빨리 해야지 오늘 자겠어 왜 최소한 집이 털리지 않게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가 아 나 지금 나무 7천 개 있다 돌 돌 이제 돌 돌 또 필요해 외벽은 돌이야 돌 캐기는 더 귀찮은데 돌은 멀티플레이가 안되는데 배고프네 긴이었다 최고 끈은 너도 하나 만들어가 집에서 왜 최고 나한테 효율 좋은 거 같지만 휴일 좋댔어 왜 왜 그래 한 번에 많이 들어온데 그럼 안돼 여기서 만들지도 않아도 밤이니깐 양초모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아 밤이야 곧 밤이야 고맙습니다 양초모자가 하나 만들까 그럼 잠깐만 tú 마저 많이 주웠었는데 양초모자 목가며 위에서 선이자 캠은 나올거고 여기 추쿠베라 꿀집니다. 여기 봐라. 쿠베라 보고 있는데. 정주행. 정주행은 무리됐어. 산부가 이제 정주행 해야지. 하나만 더. 돌고깽이라고 써보겠어. 난 지금 배가 목이 고파. 선인장에다 뜯어먹어. 멋있어? 과육 나와. 과육. 선인장에다 뜯어먹어라. 맛있는데. 정주행하면. 정주행하면 못봤던 부분이 많이 보이는구나. 그렇지. 이거 철구깽이의 금방에 62개씩 나오는데. 진짜? 철구깽이의 금방에다 뜯어먹어. 해 떨어져요 불키자 첩불모자. 철구깽이의 금방에다 뜯어먹어. 이거 과육 기발동이 많은데. 철구깽이의 금방에다 뜯어먹어. 철구깽이의 금방에다 뜯어먹어. 철구깽이의 금방에다 뜯어먹어. 철구깽이의 금방에다 뜯어먹어. 이것이 본격 돌 캐는 게임. 러스트입니다. 철구깽이의 금방에다 뜯어먹어. 철구깽이의 금방에다 뜯어먹어. 철구박이 흔들어. 응? 광부 모자 광부 모자? 기획가 만든다 하지 않았나? 아 촛불 모자 저거 니니? 저거 멀리? 어 나같애 저거